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별곰별곰TV 안녕하세요 별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가수 이무진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무진씨가 아침 창에서 라이브부터 재치환첨 토크까지 자체로 매력을 뽐냈습니다. 지난 19일 오전 방송된 SBS 파워 F의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원입니다에서 이무진씨가 출연했는데요. 이날 방송에서 이무진씨는 싱어게인 출연 당시 붙은 애칭이 있냐는 질문에 시골개, 호랑이 등 많이들 징승에 빗대어주셨다라고 답해 청취자들의 폭소를 유발했습니다. 이어 이무진씨는 지난 14일 발매한 신곡, 신호등 라이브를 선보였는데요. 이른 아침임에도 완벽한 라이브에 청취자들은 이게 라이브라니 이른 아침인데도 라이브 싫어냐 또 CD 먹은 거 아니죠 등 댓글로 뜨거운 반응들을 보냈습니다. 또한 이무진씨는 힘든 일이 있으면 음악을 만들면서 위로를 받는다, 결과물이 저에게 칭찬이 된다 라고 작업 방식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김창원씨는 그러면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오히려 음악 작업을 하는 거냐라며 놀란 반응을 보였는데요. 고등학생 여동생이 있다는 이무진씨는 여동생이 오빠가 가수라는 걸 주변에 비밀로 하고 있다고 밝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여동생이 오빠한테는 잘하냐 라는 질문에 이무진씨는 뒤늦게 네 라고 대답했는데요. 이어 이무진씨는 어떻게 남매가 항상 사이가 좋을 수 있겠냐라며 오빠가 항상 져준다 라고 덧붙여 현실 남매다운 모습으로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무진씨는 김연자님의 수은 등으로 특유의 보이스를 뽐내며 청취자들에게 귀호강 라이브를 선물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무진씨가 신곡, 신호 등으로 풋풋한 매력을 발산했습니다. 이무진씨는 지난 18일 오후 방송된 SBS MTV 음악 프로그램 더쇼에 출연했는데요. 이날 방송에서 이무진씨는 신곡, 신호 등으로 무대를 장식하며 개성있는 보컬로 팬들의 귀호강을 선사했는데요. 핑크색 점프슈트 의상과 비타를 메고 무대에 오른 이무진씨는 청춘의 심정을 담은 노래로 진정성 가득한 무대를 꾸몄습니다. 특히 이무진씨는 라이브 무대에도 여유로운 표정으로 기타를 연주하며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편 지난 14일 발매된 이무진씨의 첫 자작곡, 신호 등은 각종 음원 차트에 이름을 올리기도 하며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무진씨와 같은 소속사 트로트 가수 정동원군이 이무진씨의 신곡, 신호 등을 불러 화제를 자아냈습니다. 정동원군이 지난 17일 오후 비투비가 진행하는 네이버 나우 4박사에 출연했는데요. 이날 정동원군은 지난 14일 발매된 이무진씨의 신곡, 신호 등을 불러 팬심을 자극했는데요. 특히 정동원군은 이무진씨와 같은 소속사 측구로 이번 커버로 훈훈한 우정을 뽐냈습니다. 앞서 신호등의 발매 당일인 지난 14일, 정동원군은 개인 SNS를 통해 저랑 같은 회사 동료 이무진 형님의 신곡, 신호등 많이 사랑해주세요 라며 응원글을 게재한 바 있는데요. 장르를 뛰어넘는 두 사람의 우정에 음악 팬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화제가 됐던 가수 이무진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이무진씨의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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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